한글자막 by 한효정 울고 있는 유재여가 왜 찬송 기적도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품다오 바울 가슬라가 빛립봉 밤에 어둠 찬송을 열었다오 고맙게 울고 찬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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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있는 유재여 왜 기도 기적도가 어둠 속에 기도를 하늘을 보자 흥둥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허려 위로 받고 구원받아 참길ATE 영원 영원 또 이렇게 영원 영원 또 금지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